지난 5일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와 과학수사자문위원 등 22명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무너진 보행로 상태와 잔해 등을 분석하고 설계와 시공, 관리에 하자가 없었는지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분당구가 지난해 8월 29일부터 3개월간 진행한 관내 교량 정기점검 당시 정자교 안전진단을 담당한 업체 관계자를 불러 점검 과정 전반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leftoveriment system rat liefure lefure visito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